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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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좋긴 좋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.. 남아공 하팅 지연이 합방 재민이었음 아 맞다 지연이 합방한다고 그러더니 했어? 했어요? 했어? 아 지금 끝났어? 아 끝났어? 어우 똥받아 먹을라 했더니 벌써 끄면 어떡해 좌파 무인 똥받아 먹을래 실천 찍었어? 대단하다 와 오늘 야방하고 또 뭐 했어? 방 제목이 ㅈㄴ 신선하던데 좌파 무인 그게 ㅈㄴ 그거 보고 빵 터졌는데 방 제목 보고 뭐뭐 했어? 아 키스까지 했다고? 아 샤발 부럽다 너네 미친새끼들 아니냐? 그럼 왜 키스라고 지랄이야? 저.. 전 누구랑 해요? 저요? 저는 뽀뽀했죠 키스는 안 했어요 혀도 넣었어? 아 혀도 넣었어? 혀를 넣어야 키스지 혀도 넣었어? 아 그건 아니야? 혀를 넣어야 키스지 여러분들 좀 착각하고 계신 게 있는데 혀를 넣어야 키스예요 혀를 넣어야 키스 와 야 너는 왜 이러냐고 이게 이게 잘못된 거야 개 병신들아 아 이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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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도라이 들은 거 같아 이게 도라이 들은 거 같아 아니 나한테 줄게 왜 나한테 왜 별풍선을 왜 무슨 우리는 크루지 엔터가 아니야 그럴 거면은 가리를 해 7대3으로 어? 그럼 내가 방송 접고 내가 컷 내가 좀 지원을 해줄게 뒤에서 월초인데 풍 쏘지 말고 숨이나 이 개씨 멀찍 가려 하지 말고 아 둘 다 껐어? 아 둘 다 껐네? 아니 오늘 샐리 오늘 약 잘못 먹었나? 보양 뭐 잘못 먹었니? 샐리가 오늘 방송을 안 하는 거는 오 진짜 무슨 지연이 야 오늘 야 오늘 대목에 왜 안 하지? 음.. 원래 쉬는 날인가? 오 나는 월초고 나발이고 그냥 쉬는 날이면 쉬거든 근데 오 약 먹었네? 아 둘이 합방했으면 샐리가 지금 별풍선을 지금 땡겨야 될 텐데 아 비기니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부담좋아서 미안하구나 부담좋아서 미안하구나 아니 괜찮아요 형님 예 부담 어느 정도 있죠 예 내가 제일 김치야? 내가 제일 수급 많이 해? 김치 너무 너무 김치 그러면은 우리 김치 김치 남아공 나 어 김아공 아 김치 바꿔 씨발 김치 우리 진짜 오제 나 컨텐츠 못하게 하고 막 진짜 수급 많이 해가지고 덕분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형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님들 I love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어 지은님 전화 왔다 여보세요? 아 아우 시끄러워 목 따고 싶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 어 아 벨풍 1등 됐다면서 어? 1등이라면서 벨풍 아 벨풍? 아 벨풍? 미안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니가 결국 1등이잖아 왜요? 지은이 학원 콩말 있어요 어? 왜? 학원 콩말 있어요 지은이? 어 어 무슨 말? 지은이 머리 자른 게 오빠가 오빠 저 머리 자른 거 예뻐요? 너 머리 자른 거 이쁘냐고? 네 근데 난 실제로 니 머리 자른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방송상에서 보고 길어요 방송상에서 볼 때는 머리.. 어쩔 때는 긴 게 좀 니가 내 방송 처음 나왔을 때 긴 게 이뻤었거든? 네 근데 그 뒤로 머리가 거의 개털 머리 만지지도 않는 느낌 들더라고 근데 단발 잘 어울리던데? 그래요? 어 감사합니다 오늘 남학공 그거 막내랑 둘째랑 친해지길 바래 봤어요? 아 친해지길 바래였어? 네네 어 그래서 오늘 도하방제가 오늘 뭐라고? 도하방제가 오늘 마음이 편안하다 뭐 이렇게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네 도하방제는 왜 그래? 어? 도하방제는 왜 이래? 몰라요 그거는 어? 몰라요 근데 하긴 근데 도하는 도하는 니네들이랑 친한데 어디 가든 잘 어울리는 소속이고 한데 맞아 도하언니 성격 진짜 좋았어 맞아 맞아 어 응 아 나랑 케이 아 나랑 케이 아 나랑 케이 랑 풀어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대요? 어 아 그렇구나 오빠 저희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 없어요? 수정으로서? 어 있어 있어 뭔데요? 어 근처에 지연아 네? 근처에 김치 한 폭이 있으면은 김치로 샐리 싸다고 한 대만 갈겨줘 아 샐러리도 못 갈겨 동댕이 다 같이 해볼까 우리 알려받닷도 안 가요 알아요? 진짜 좀 도와 사람으로서 도와주려다가도 이러면 진짜 새해져 가만히 하더라 001 으악 으흥 으흥 야 방송 화이팅 하세요 그럼 샐리는 지연이 데려다주고 지연이는 이제 집에서 또 방송하고 샐리도 이제 방송하고? 저희 오늘 통화 이에요 어? 샐리가 쉰다고? 네 언니 내려놨어요 야 뭐? 스폰서 생겼어? 뭐야? 우리 남아공을 위해서 언니 텐션 조절하려고 와 지랄하고 자빠졌네 시험시험 하신대요 야.. 내가 콧뱀이잖아 콧뱀이 아니라 야 이 대목이 쉰다고? 아.. 진짜.. 오빠 저희 안준이 갈게요 어 안준이.. 아무튼 오늘 잘해줘서 고맙고 아 아니에요.. 그래 나도 이제 이사 날짜 정해졌으니까 오늘 말할 거야 오빠 우리 집들이 아니에요? 집들이? 네 시청자들한테 물어볼게 나는 그런 거 안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밀가루 한 포대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 포회만 넣은 거 아니에요? 입주 청소만 60만원 들었어 나 오빠 우리 봉준이 땡겨오면 안 돼요? 봉준이? 네 봉줄리? 봉준이를 남한테 땡겨오면 안 돼요? 한 번? 컨텐츠 할 때? 네가 가능하면 해봐 나는 안 돼 제가 4천 개 쌓아주고 왔어요 벌써? 투자했어요 언니 40만 원 투자하고 왔는데 오빠 그래 그러면 내가 내가 반띵 해줄게 반띵해주는 게 뭐예요? 응 네가 4천 개 쌓잖아 네네네 반띵할게 만약 오면 반띵해줄게 아 오면은 아 진짜.. 근데 아 힘들 거 같긴 한데 그치? 봉준이 요즘 너무 짱짱맨이여가지고 음.. 작구나 일단 보면 오빠 미안하다 내가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오빠 와 힘 최고 핀남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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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학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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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한테 뭐 받고 첫 컨텐츠를 그럼 집들이로 하자 아 좋아요 집에서 할 거 뭐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있을 거야 아니 근데 너무 루즈해지는 거 아니옹까? 우리 막 야외에서 뭐 흉가나 미션 같은 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야 지현아 네? 빨리 내려가지고 김치 싸대기 한 대 갈게 하하하하하하 쟤는 스포츠힘이야 스포츠힘 아.. 아.. 아니 부담없이 처음부터 기대감 이빨 심어주면은 아니 알았어 그거를 처음으로 할지 그냥 그걸 넘어갈지 생각을 해볼게 아니요 첫 번째가 루즈할 거면은 첫 번째가 루즈한 게 낫죠 그래 근데 나도 집들이 방송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아 나 슈퍼로 온가 지금? 아니 근데 집 근데 집들이 하면은 보통은 꿀잼 뽑기가 좀 힘들 텐데 내가 집이 그래서 그래도 이게 좀 넓게 좀 잘 빠져가지고 오빠 집 몇 병이에요?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야지 이따 할 거야 고수독 같은 거 쳐가지고 그럼 고수독 같은 거 치자 19세가 알고 고수독 친 다음에 옷 벗기 깨는 아 진짜 약간 실망이에요 아니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미친 새끼들 아니야 도화가 잠깐 도화 한번 들어가서 도화한테 한번 좀 오늘 잠깐 도화 한번 들리죠 잠깐 도화 한번 들리죠 아 우리 지저 형님 배꾸게 꿀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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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녕 restoration 안녕 초딩 또 감사합니다 지재 형님 콜 실패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고맙습니다 연 الطper 뭐야 매니저 채팅이 왜 띄어져있는 거야 이거 지금 또야 또야 왜 마음이 편안해 erto 그래서 도와야! 응 도와야! 아 왜? 왜 마음이 편안해? 하는데 아 몰라 뭐 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대 어떤 나 아는 사람들이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너무 편한 거 있지 그니까 왜 아니 마음 있잖아 뭔가 평화로운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되나? 세상이 뭔가 좀 더 한결 평화로워진 기분이 이 새끼는 뭐 얘기하면 동문서답만 쳐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돼야지 미친놈이 아니 왜 편하냐고 정확히 얘기를 해봐 뭔가가 뭔가가 왜 편하냐고 하는데 아 네 화를 해서요 아 정확한 얘기를 해봐 그게 너랑 뭔상관이야 남뚠이랑 케이랑 화해해서요 뭔상관이야 얘랑 뭔상관이야 뭔데 와 윤사장님 천개 통과 백아이 그게 너랑 뭔상관이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은 아이고 천개 선물을 주시자니 세상에나 친해서요 원래 당사자들은 못 느껴 당사자들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윤사장님 고맙습니다 아 죄송한데 제 팬인데요 죄송한데 제 팬인데요 아 친하니까 중간에서 난처할 수 있으니까 아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내 팬 아니야 중간에서 그렇지 아니 원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더 좀 약간 더 민감하고 재밌었으면 아무튼 마음씨는 마음씨는 최고야 원래 그래서 어쨌든 됐어 이러면 됐어 그냥 됐어 이 모든게 우리 스타일링이 있죠 아우 맥국이야 월월월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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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이 오늘도 파이링 우린 모두 다같이 손에 손잡고 행복할 수 있을거야 침묵은 방송 외적으로 하는게 방송에 도움이 된단다 좋아암 새겨들어라 침묵은 방송외적으로 하는게 도움이 안된단다 도와야 새겨들어라 그래 도움이 된다고 어떻게 저걸 방송외적으로 방송외적으로는 뭐라고 방송외적으로 도움이 안된단다 내가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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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어? 말을 못 알아들어 한국말도 이상한 스타일이야 쟤는 이미 끝이 범이네 뭐 어때 돌아가면 된다네 잃을 것도 하나 없다네 아주 내게 남은 청춘이 있다네 와 혜영이 백구의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감사합니다 12남요미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를 볼 때 똑같이 느껴 어쩌라구요 쯽 뭐야